동생아 동생아 오, 동생아 너 갈게요 등의 전복 등의 전복 등의 전복 아유, 왜 그래요? 와우 이야 맛있어요 멋, 멋, 멋있어요 뺨 뺨지마 멋,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기가 바로 바고의 야재 나이트 마켓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아침에 볶음밥 하나 먹고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엄청 배가 고파요 지금 디디도 그렇고 존도 그렇고 엄청 배고픈 상태라서 오늘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가 엑뚱이 여기가 엑뚱이 진짜 여기가 엑뚱이 저녁이 또 또 인테리어 가운드 어떠하나? 또 만나요? 역시 바골레 밑배떼 바골레 밑배떼 바골레 밑배떼 바골레 밑배떼 오 빙했어 오! 똥네 왜? 바짜일러 사이너미 턴 상글 많다 젖reens 젖образ 얘 뭐해가? 대도랄까? 메이비도 찍죠? 찍죠? 피아노맨어? 뭐해? 찍죠? 양곤보다 야시장이 좀 정돈된 느낌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좀 편한거 같아요 가기가 라인이 딱 잡혀있어가지고 아... 미얀마행 오우 강웅마리 카밍구 디마도 아멘 메이비도 메이비도 아멘 메이비도 메이비도 배고파요 배고파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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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고 바이팅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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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쌀 쌀 아이고 뭐 쌀 뭐 쌀이 랜드 사이에는 짜올게나? 쌀이 어 왜 저러워? 왜 저러워? 지금이 뭐야? 왜 저러워? 왜 저러워? 예전소는 바로 주문한다고? 바살아 바살아 띠 왜 저러워? 사우면 구이매 다켓 구이매 아고까도 외메 비알라비 비알라로 아메시페이버 다 아토 다운 치다 치다 배경 아티다 요거구 두당 스크랩 스크랩 아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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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의 오늘 아티다 이리와 이리와 아메시페이버 16 아티의 바다에 면 아... 다고 와야지 알지 않네 비하구... 비하구 다우친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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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후 비하싱이 가네 유라야 맨어? 야야 맨어? 야야 맨어? 저거 먹어도 안해 바이살로... 싸울러 바이살로 바이살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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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네네도... 네네도 표옥 되나? 이거뭐야 이거? 바과 조용히 도착해 바과 바과 그치 얼마세 팀 Loop 땡 상피 롤니? 네 땡 상피 롤니? 롤니아 롤니아 네 avaş니아 오케이 랄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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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수 ! 대형수 ! 배아우지 배아우지 위라기 철클리, 철클리 철클리달해 철클리다 철클리져메 철클리져메 체클리, 체클리 메 맛있어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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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저 랩 에이저 랩 에이저 랩 오케이 지이시예 르베이 르베이 쌈에 아쿠 왜 타다가 염소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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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n 수 이러고 아 스탠리 세이 안녕! 안녕! 뭘 하고 있어?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한글자막을 잃어버리는 중 잘혀줄게요 따라해! 이리 와! 가르쳐! 자 소희 이리가 응해동학과 안에 이러면 민타, 민타, 모델PP 이러면 피싱 달라 네 내가 원하는 것 같은데? 지금 제가 원하는 것 같은데? 저는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것 같은데? 이번에는 미얀마 민카미가 좋아 네, 미얀마? 롤사와 민카미 오목시 오목시 저는 미얀마 민카미만 해볼까 오목시이 배신 왜요? 운동세이베티세 운동세이베티세 짠데니당때문에 띄구 응 운동세이라 매칭로매이다 운동세이가 야잇돼 러싱레쿠라옥 찌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유튜브 롯비돌리 네 다행 망했어 뭐인가 뭐인가요? 네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이거 치킨 포트럭이 좀 남고요 이거 라임 조금 남았네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바고는 밤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지금 8시 조금 넘었는데 정리하는 가게가 좀 많이 보이고 손님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포장 손님이고 거의 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가게들을 네 바고에서의 첫날밤이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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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레 뼈레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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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